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쪼가 집에서 혼자 걸어 와 쪼가 안 걸어 이 사진만 찍으면 안 걸어 이 자식 그냥 야 이 자야 어 걷는다 걷고 싶었어 얘가 굉장히 어휴 장하다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걸어 이 새끼야 뭐야 이 새끼가 자식한테 이리 와봐 으쯧 으 자 응 니가 걸어봐 응 뭐 뭐해 닭가슴살 뽑아 지금 꼬묵을 주려고 응 꼬종아 걸어봐 엄마가 닭가슴살 해줄게 좀 더 걸어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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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움직이네 어머 웬일이야 얘 다리 굽었던거 많이 좋아졌어 많이 펴졌어 우와 꼬종아 장한데 기특하고 어 걷는다 걷는다 응 이거 지금 몇 달 만이야 이거 거의 한 달 만인가 한 달 반 만인가 그런데 어우 착해라 어 병원에서 걷는다니까 진짜 걷긴 걷는구나 이렇게 종이 오늘 열심히 걷네 걸어봐 종아 걸을 수 있어 종이 걸어봐 응 걸어봐 종아 아이 예뻐 자세가 왜 삐뚤어졌어 자세가 왜 삐뚤어졌어 자세가 왜 삐뚤어졌어 카메라만 갖다 대면 아네 저건 응 응 어머니는 왜 그러고 있고 이젠 간다 자세가 왜 삐뚤어졌어 자세가 왜 삐뚤어졌어 저기 부딪쳤다 엄마 해줄게 엄마 해줄게 종이 물 먹으러 가고 싶어? 종아 물 먹으러 갈까? 종이 물 먹으러 갈까요? 아니야 돌거야 돌고 싶어 아니 물 먹으러 가는거야 물 먹으러 가볼까? 가봐 응 물 먹으러 가봐 종아 계속 움직여요 오늘은 계속 필쳐 타요 대단하다 너 아유 예뻐라 기특해라 우리 종이 너무 기특한데 오늘 에휴 예뻐라 우리 애기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움직이면 종아 너 걸을 수 있어 좀 더 움직여봐 응? 아빠는 많이 좋아졌어 꽃종이 움직여봐 움직여봐 엄마 해줄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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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움직여봐 움직여봐 꽃종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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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쫑아, 오늘은 걸을 생각이 있어요. 아유 그래, 이러면 걸을 수 있어요. 너무 열심히 걷는데 오늘? 스스로도 걷고 엄마가 도와줄게요, 지금은. 엄마가 도와줄게요. 엄마가 도와줄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우리 아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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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우리 아들. 아유 똑똑해라, 아유 예뻐라, 아유 예뻐라, 천천히 걸어봐. 그렇지, 걸어보자, 걸어보자, 걸어보자. 내 다리 다 쓰는 거야, 오늘은. 열심히 정말 힘들겠다. 근데 잘한다, 우리 아기. 오늘은 정말 잘한다, 우리 쫑이. 이리 와봐. 우리 쫑쫑이가 엄마랑 걸을 거예요. 우리 쫑쫑이가 너무 걷고 싶어요. 쫑쫑아, 이렇게 하면 걸을 수 있어, 너. 다리에 힘이 많이 생겼어. 오늘 앞다리 너무 좋아, 쫑아. 응,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쫑이. 아유, 잘하고 있다, 우리 쫑이. 엄마가 포기할 뻔했잖아. 엄마가 포기할 뻔했잖아. 우와. 아이고, 예뻐라. 엄마한테 기대서 페돌페돌 하는 거예요. 아이, 귀여워. 다리는 왜 올리셨어요? 귀여워. 아이, 예뻐. 얼굴이 너무 예뻐졌어, 종이가. 오늘 잘 놀았지, 우리 종이? 아이, 예뻐라. 아이, 예쁘네, 새끼. 아이, 귀여워.